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으로 기존의 청약저축에 청약예부금 기능을 묶어놓은 청약통장을 말합니다. 주택수요나 세대주여부, 연령 등의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가리지 않고 모든 신규 분양주택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은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이며 청약예금은 민영주택과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공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예금이고 청약부금은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부금입니다.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으며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이 가능합니다.